어 으 으 으 으 고춧가루 넌 동물이 많아 성행자함이 저거 올래로 빨리 깔짝깔짝 빨리 잡아야 저사람이 원래 길을 잘하는게 있어 자기가 마비 조급하면 우선 쫓기는 그런 기분에 그리그런 리팡으로 무진으로 올라가지마 연벌린 날아가 떠다 막으셨대 상대방 연벌린 그래 안돼 계속 배출줘 가봐 이제 아니 앞에 감을때 감아가지 왜 안갔노? 가다가 멈췄어 아니 멈췄다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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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감았을때 가야되는데 안가고 멈췄끼데 날고 있다가 아닌것같애 여기서 다 보이는데 그 가수로 행위에 이겼데 아니 내가 가수로 이겼던데 가다가 섞이더라구 이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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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서는끝타임에 쭉 때리는거야 너도 내돌려야되잖아 그 타이밍을 맞추는거야 이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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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도 안되는가게서는 타이밍을 빨리 가져가도 안되네 타이밍을 빠져가지고 안되는가게서는 절대 안되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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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농구가 씹어가지고 나왔어요 같이 먹었어요